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무권대리 OX문제 제일 뒷면에 보면 있어요 그걸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물권법에서 점유권이라는 거하고 좀 설명을 하고 정리가 될 건데요 지금 저번주 했던 무권대리를 다시 한번 본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기출이 된 부분들인데 자 한번 봐볼래요? 이게 지금 일부 문제가 대리권의 범위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대리권의 범위예요 대리권의 범위는 해년마다 문제가 배정이 되긴 해요 그래서 포인트를 먼저 체크해가지고 외우셔야 되는데 지금 뒷면에 있어요 4페이지인가요? 제일 뒷면에 보시면 OX문제가 하나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저번주에 그 대리권의 범위에서 이걸 하나 이야기를 했었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중도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령 권한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잔금 이거 잔금이라든지 대금지급 기일이죠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없냐면 취소권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해제하는 거 있죠 해제권 같은 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취소권 해제권 자체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머릿속에 좀 이렇게 있어야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에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권한이죠 그 다음에 여기 대금지급을 연기해 줄 수 있다고 돼 있죠 연기해 줄 권한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계약을 여기 해제한다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고요 해제권이라든지 여기 취소할 권한이 있어야 없어요? 포함된다 그러고 있는데 X가 되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 있죠 매매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암계가 되어 있어야 답을 찾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현명을 하지 않았다 이 말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현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세 개를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된다 그랬었거든요 하나가 뭘 위한 거죠? 대리인 자신을 위해서 행위한 걸로 본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착오가 있어요 없어요? 착오로 취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대리인으로 행위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이건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명을 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걸로 본다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상할 수가 있으면 본인에게 기속된다 세 가지를 체크하고 가셔야 되는데 이번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지금 여기가 이렇게 체크가 된 거죠 그 의사 표시는 자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가 누구라는 거죠?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그랬고 이 본다가 작년에 우리 모의고사에 이걸 추정한다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추정이 아니라 본다라고 해서 간주기정이에요 그러니까 추정하고 본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추정이라는 것은 추측이거든요 그래서 반대의 증거만 있으면 효과가 바로 뒤집어져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본다, 간주기정은 아무리 반대의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해서 그걸 뒤집어줘야 돼요 그래야 효력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낸 적이 있는데 우리 시험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현명을 하지 않으면 이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경우 대리는 자신의 착오라고 되어 있죠 착오를 이유로 해서 이걸 취소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거죠 이 부분이 자 이게 첫 번째죠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두 번째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거 상할 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상할 수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할 수가 들어가면 이건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 흠결 이게 의사표시 흠결인데 자 이게 지금 3번 지문이 대리행위의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대리행위의 하자 이렇게 들어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대리행위 하자는 누가 기준이에요? 누가 이건 대리인이 기준이 된다고 했던 거 그래서 갑 그 다음에 을 그 다음에 상대방 병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병이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을 사기를 쳤다 갑이 병을 사기쳤을 때는 이건 치소가 되나요 안 되나요? 치소가 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리행위의 하자, 차고, 사기, 강박 등의 기준점은 항상 을이 기준점이어야 돼요 지금 병이라는 사람은 갑이라는 사람을 본인을 사기친 거기 때문에 이건 치소할 수가 없는 것이고 반대로 병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사기친 거죠? 을을 사기를 쳤어요 을을 사기를 쳤다고 그럼 이 사람은 치소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이게 기준점이 을이기 때문에 다만 을이라는 사람은 대리는 치소권이나 해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효과, 치소권의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되는 거죠? 갑에게 행사를 한다 행사를 갑이 하는 거고 다만 이렇게 누가요? 을이라는 사람한테 수권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나 대신 당신이 행사하세요 그러면 수권을 주면 당연히 을이 치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행사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리제도에 하자는 대리인이 기준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거 뒤집으면 이런 건 있었죠 저번 주에 갑이 이렇게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을 사기치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기를 쳤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사기를 당한 사람이 병이고 병이 치소권자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치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는데 일단 좌우지간 여기 보면 누가 기준이라는 거 여기에요 의사표시의 흠결은 바로 내려가면 돼요 중간을 이룰 필요 없이 본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본인이 기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X가 된 거죠 누가 기준이야 돼요? 여기가 여기가 대리인이다 라고 하는 거 대리인이 기준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본인이 기준이다 그랬으니까 X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는 대리인이 동그라미죠 대리인이 이렇게 갔어요 대리인이 자 상대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대방이 사기나 강박을 했어요 그럼 누가 지금 사기 강박을 한 거죠?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한 경우 자 상대방은요 치소권자가 상대방이에요 본인이 이를 알았을 경우에 하나요 치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인이 이를 알았을 경우에 치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하나요 이 부분이 틀린 것 같아요 이건요 본인이 알았냐 몰랐냐 상관은 없어요 그냥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치면 여기 상대방은 옆에다가 뭐라고 써놔야 돼요? 언제나 치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치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요 언제나 치소할 수 있다 그래야 되지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치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치소가 가능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이 내용들이 기본 내용이 있어야 딱딱 이렇게 주워먹을 수가 있는데 이게 없으면 주워먹기가 좀 어렵죠 이것들은 기본 베이스는 깔려져 있어야 되고 자 5번에 오면 복대리 문제이거든요 복대리 그러는데 복대리는 5번, 6번, 7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복대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개를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갑, 그 다음에 을, 그 다음에 정, 그 다음에 상대방 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게 지금 복대리란 말이에요 여기 복대리 그럼 복대리는 두 가지를 제가 좀 메워달라고 했어요 저번 주에 첫 번째는 뭐냐 그랬더니 누구 이름으로 선임한 거죠?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거지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그러면 이건 복대리가 아니라 그냥 대리인이에요 그냥 대리인 그러면 이 사람은 대리인 자신의 그 다음에 이름으로 선임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누구의 대리인이 되죠? 누구의 대리인이 돼요? 이건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러면 현명은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본인의 이름으로 현명을 한다 그래서 최소한 이 두 가지 정도는 꼭 애환 오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여기다가 출발점을 할 때 덧붙일 때에 붙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5번에 보니까 복대리란 이렇게 되어 있죠 복대리란 여기 첫 번째가 이거입니다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여기가 중요한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본인의 이름으로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그냥 대리인이 되는 거죠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그러면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권한내 행위를 하게 되기 위해서 선임한 여기가 틀렸네요 여기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그런 게 아니라 누구의 대리인이야 돼요? 본인의 대리인이야 되는데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이건 X 이렇게 두 개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꼭 애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하고 7번을 두 개 문꾸면 자 이무가 있고 여기는 법정이 있잖아 이렇게 그럼 이무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을 갖지 못합니다 그렇죠? 원래 복인권이 없어요 그러나 뭐가 있다면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 하나가 뭐였었냐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5알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여기가 승낙이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승부 조작한다 승부 조작할 때 선임이 가능한데 자 이무 대리는 이무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둘 중에 하나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는 거고 원칙적으로는 복인권이 없습니다 복인권이 그래서 두 개인데 여기 보니까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사유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부득이한 사유도 있는데 지금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X가 된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건 X 두 개니까 사유가 사유가 두 개인데 승낙에 하나여 이렇게 돼 있으니까 틀린 지문이죠 이것들은 7번의 법정대리는 언제든지 복인권을 갖는데 언제든지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건 자유롭게 이렇게 자유롭게라고 해요 그럼 법정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를 선임할 수 있으니까 책임은 무거울 거 아니에요 무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져야 된다 그래서 법정대리는 언제든지 무과실 책임을 진다 이렇게 체크하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 세 개는 기본으로 좀 알고 계세요 일단 복대리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무권대리가 되는 거예요 무권대리가 우리 저번주에 배웠던 건데 무권대리를 문제를 풀려면 기본 베이스는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권리 그 다음에 무권대리에게 책임을 물을 때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갑은 원래 집을 팔아달라고 을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죠 그러면 을을 뭐라고 부르는 거죠? 얘는 무권이란 말이에요 무권인 거고 이걸 누구한테 병이라는 사람한테 나는 갑에 대린 을인데요 라고 현명을 해요 그렇죠? 현명을 하고 집을 판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무권이고 현명을 했으니까 뭐가 붙는 거예요? 대리가 붙는 거예요 이렇게 현명을 하지 않으면 대리란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표현대리, 무권대리, 대리란 글자가 들어갔다는 건 현명을 한 거거든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면 원래는 지금 을과 병 사이 이루어진 이 행위에 대해서는 무권이니까 본인이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본인한테 유리하면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이 행위를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불리하면 책임 못 져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여기가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본인에게는 추인권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는 거예요? 추인, 거절권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럼 추인권이라는 건 뒤에 추후에 인정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소급해서 유효가 돼요 그럼 이 행위에 대해서 원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지만 본인이 추인권을 행사하면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을과 병의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얘가 책임을 지는 걸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추인권이거든요 다만 무권이 얘가 유권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사후에 대리권 있죠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후에 대리권을 주거나 무권이 유권을 바꾸는 게 아니고 단지 이 행위에 대해서만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추인권이에요 그 다음에 추인, 거절이거든요 추인, 거절권은 1억짜리 집을 1억에 팔았다면 추인할 이유가 없죠 대리 이사비가 더 많이 드니까 그럼 이건 뭐가 되냐면 나 책임 못 지겠어요 라고 하는 거 확정적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확정적, 무효 이렇게 그 다음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뭐가 있는 거죠? 최고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철회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죠 최고라는 건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자, 무권대리가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당신 계약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 최고라는 것은 본인에게 본인에게 추인 여부라고 할까요? 추인 여부를 물어보는 거야 추인할 건지 말 건지 그런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확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 확답을 하지 않으면 얘는 뭘로 보는 거죠? 거절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거절로 보면 이렇게 가는 거니까 확정적, 무효가 돼요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거고요 철회권은 계약 자체를 아예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될 건 나중에 1월 달에 가면 더 자세히 합니다만 이 최고권은, 이 최고라는 거 있죠 이 최고권은 이 병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맺을 때 을에게 무권되리라는 것을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이 그냥 물어볼 수 있어요 결국 병이 선이냐, 악이냐 불문하고 본인에게 추인할 건지를 물어볼 수가 있다고 이게 너 계약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철회권 자체는 계약 내용을 없애는 거거든요 계약을 없었던 걸로 간다고 그런데 이 병이라는 사람, 상대방이 을에게 무권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 계약을 했어요 알면서 그럼 얘를 보호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철회권 자체를 행사를 못하게 해요 그런데 반대로 얘가 계약을 할 때 을은 정말 유권되리인 줄 알고 병이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은 뭐가 되는 거죠? 선의자가 된 거죠? 그때만 행사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대리권이 없다는 걸 병이 알면서 계약을 했다면 굳이 병을 보호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악의자는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고권은 선악을 불문하고 물어볼 수는 있지만 여기 철회권은 선의자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그 차이가 있고요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요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요 의리라는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요 그럼 책임을 물을 때는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은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요건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할 건 두 가지만 기억을 하라 하나가 뭐였냐면 얘가 미성년자이거나 제한능력자이면 우리 민법은 얘를 더 보호해 줘요 그래서 얘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럼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이기 때문에 얘가 미성년자가 아니거나 제한능력자가 아니어야 책임을 물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시험은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된다 제한능력자라고 하죠 제한능력자가 아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조건이 그 다음 두 번째는 책임, 책임 그러는데 책임이 뭘까요? 책임은요 계약을 이행하거나 그럼 뭐가 돼요? 손배청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행을 하거나 손해배상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선택채권이라고 하는데 이 선택을 이 무권들이 을이 선택할 거냐 상대방이 선택을 할 거냐 이게 이제 메인인데 이때는 누가 선택을 하는 거야? 상대방이 선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선택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는데 여기가 을이 선택을 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건 조심하셔야 되고 두 가지를 기억하시라는 거였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분이 돌아가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분이 상속을 받아요 그럼 상속을 받으면 이 거절권을 행사해가지고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건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다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은 얘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상속을 받았을 때 거절하면 이건 신의칙에 신의칙에 뭐 한다는 거예요? 반한다 반한다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그런데 섬장에 가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하거나 아니면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X가 돼요 앞에 주어가 상속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는 전제가 돼요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테크닉이 그렇게 주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하나가 있는 거고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이런 식으로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묶은 데리가 쉽게 답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자 그럼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자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추인하면 소급하여 뭐가 되는 거죠? 유효가 되는데 그럼 추인권을 누구한테 행사냐? 추인권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추인권을 무권대리, 상대방 또 아니면 여기 전득자가 나올 수 있거든요 병으로부터 물려받은 사람 그럼 추인권은 얘한테 행사할 수도 있고 얘한테 행사할 수도 있고 전득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인권은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만 이게 틀린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만 추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고 여기 추인권은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무권대리, 상대방 또는 이걸 전득자라 그래요 전득자 상관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추인은 내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일부 추인이나 변경 추인을 했어요 그러면 일부 추인하거나 변경 추인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추인을 한다는 거거든요 원래 추인은 전부 추인이 원칙인데 일부 추인하거나 변경 추인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본다면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쪽쪽 빨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불리해 주는 거죠? 당연히 상대방이 불리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돼? 동의가 없는 한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럼 혐장에 가면 9번 지문이 만약에 본인이 일부 추인하거나 변경을 추인할 때는 상대방을 뭘 받아라?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지 그렇죠? 동의 없으면 무효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가 되죠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무권대리가 범죄가 성립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이게 동그라미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가 있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추인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추인권의 행사 방법은 어떻게 해야죠? 추인권의 행사 방법 추인권의 행사 방법은 어떻게 돼요? 행사 방법 이게 분류식이에요 그렇죠? 추인권을 행사할 때 분류식이 일찍한 방식이 없어요 서명, 구두, 명시, 몫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있단 말이죠 우리가 판례가 판례가 추인으로 인정한 사건이 두 가지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추인이 아니다 라고 한 판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럼 추인을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고요 추인을 안 했어요 추인을 안 보는 거죠 그럼 이건 본인이 책임져야 안 져요?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추인을 지금 한 걸로 보는 판례가 어떤 게 있었냐면 아까 무권대리든 상대방이든 본인한테 뭔가 급여를 한 거야 급부를 그렇죠? 급여, 이행을 하니까 본인이 아무 말 없이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주니까 받았다고 본인이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본인이 일부나 또는 뭐라고 하냐면 전부를 수령했다 그럼 수령했다는 것은 추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만약에 그 계약을 책임 안 지려면 그걸 받을 이유가 없죠 나 안 받겠다 그래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 와이프가 신랑 명의로 대출을 받은 거야 3억을 그런데 신랑은 그걸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나중에 전화 온 거야 돈 갚으세요 만기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본인 남편이 내가 언제 돈을 빌렸냐 내가 돈을 빌렸다고 갚으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당신 명의로 묵권들이, 집사람이 3억을 대출 받았다 그러니까 나중에 깜짝 놀라겠죠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와이프가 빌렸다는 거야 그렇죠? 둘이 이혼을 하겠지만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중에 신랑이 전화해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에 돈이 없으니까 한 달만, 두 달만 뒤로 연기를 좀 해달라 할 수 있죠 그걸 유예 요청 유예라는 건 뒤로 미룬다는 말이거든요 집행유예하고 들어본 거 있죠 집행유예 유예 이게 유예라고 그래요 유예 요청을 했어요 유예 요청을 그럼 유예 요청을 했다는 건 갚겠다는 거예요? 안 갚겠다는 거예요? 갚겠다는 거지 행위를 보는 거야 행위, 묵시적 행위 추인으로 보지 않았던 판례가 어떤 게 있었냐면 첫 번째는 누군가 목권들이 내 집을 팔았는데 그걸 알면서 장기간 방치가 됐어요 장기간 방치가 됐거나 또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 형사소치 형사소치 형사소치라고 해서 고소라든지 고발을 하지 않았다 그걸 알면서 그럼 이 행위는 추인으로 볼 수 있겠느냐라고 소송이 제기된 거예요 그랬더니 법원에서는 이건 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건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을 때는 장기간 형사소치 이걸로 찾는 거예요 그런데 혐의에서는 보통은 1번, 2번, 1번 이것 정도가 잘 나오는 판례들입니다 눈에 가끔 띄는 것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장기간 동그라미 쳐요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묵시적 추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렇게 바꿔놔야 되겠죠? 이렇게 자, 11번에 어디가 동그라미 쳐져야 돼? 11번에요 11번에 어디 동그라미 쳐져야 되죠? 상속이라는 글자 보인가요? 여기 상속 보여요? 그럼 상속은 뭘로 가야 되죠?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또 신의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한다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반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여기는 틀린 거죠 신의칙에 반한다 이렇게 나와야 옳은 지문이거든요 중간에 내용을 읽지 않아도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우리가 판례를 모두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포커스를 잡는 거죠, 포인트를 여기 상대방은 주어입니다 이, 은, 가 은이죠, 은 여기 이가 들어가거나 가가 들어가면 주어가 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이런 식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았다 확답 안 한 거죠 이게 지금 나중에 가면 발신주의라고 하는데 우리 션범의 발신주는 총 두 개를 꼭 외우셔야 돼요 두 개를 바라지 않는 경우에는 뭐 한 걸로 본다는 거야? 거절한 걸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절한 걸로 본다 거절한 걸로 본다 그래서 12번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만약에 뭘로 바뀌면 안 되는 거죠? 답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X가 돼요 우리 션범위에서 최고가 몇 개 나와요 최고가 물어보는 거니까 최고가 몇 개 나오는데 최고가 나올 때마다 항상 끝허리는 거절한 걸로 본다라고 매듭이 지어져야 돼요 추인한 걸로 보는 케이스가 100% 없어요 항상 답은 요걸로 나오면 안 돼요 무조건 외워버리면 좀 편해요 답을 찾기가 이해하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권대리에게 상대방의 철회권 나오잖아요 철회권은 효과가 뭐가 되는 거죠? 확정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철회권은 누구만 행사해요? 선이만 행사를 해야 되지 악이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선이 악이 모두 인정된다 그랬으니까 이건 틀린 거죠 지금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입니다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4번에 무권대리인에게 본인이 상대방에게 추인을 한 후에는 추인을 했어요 누가 추인했죠? 본인이 이 은가 뭐 했어요? 추인했죠? 추인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소금 뭐가 돼요? 소금 유효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금 유효가 된다 그럼 상대방은 매매 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그러냐면 이건 유효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회는 뭐예요? 무효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철회권과 추인권의 효과가 상반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권을 행사해버리면 상대방은 처리할 수가 없는 거고 상대방이 철회권을 먼저 행사하면 본인은 추인할 수가 없어요 두 개가 효과가 상반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는 무권대리은은 주어가 본인의 추인을 얻었거나 진실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어요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 거죠 무권이죠 그럼 누가 선택을 한다고 그랬죠? 여기가 상대방의 선택이다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가 뭐가 들어가면 안 되죠? 무권 대리인이 선택을 한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무권 대리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거나 또는 손해를 어떻게 배상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 둘 중을 누가 선택할 것이냐 이때는 무권 대리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선택한다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지금 이것들은 전부 다 기출 지문들이라 기출 지문들이라 이 정도 해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권대리는 내가 저번주에 한번 아까 그림을 그려드렸잖아요 조금씩 첨가를 해서 좀 늘려나가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래서 저번에 그려드렸던 그 그림을 꼭 외우셔야 돼요 안 외우면 무권대리가 혼잡하게 돼요 머릿속에서 그렇게 체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물권꽃 강놈 부분인데 여기 마스터브 90페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90페지는 새로 나올 책의 페지수예요 일부러 지금 동영상이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예를 들면 1월에 볼 수도 있고 2월에 볼 수도 있어서 새로 나온 책의 페지수를 일단 붙여놨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책이 안 받았지만 이게 페지수인데 거기 가면 이제 점유권이 들어오거든요 여기에 테마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나올 건데 이걸 먼저 보기 전에 제가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어떤 걸 먼저 볼 거냐면 우리가 민법총칙이 있었잖아요 민법총칙 그렇죠? 민법총칙에서 우리가 지금 대략적으로 봤던 게 있어요 출판이 왜 이렇게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 원래 민총 부분이 총 10문제가 배정이 된다고 그랬죠 이게 41번부터 해서 50분까지 문제가 배정이 되거든요 그럼 민총 부분에서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권리변동이라고 하는 거 다 꼼꼼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권리변동이 뭐예요?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걸 이야기하고 여기에 원인이 몇 가지가 있었죠? 원인이 두 가지죠 하나가 법률 행위가 있었고 또 하나가 법률 규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뭘 가져왔냐면 우리가 법률 행위다 법률 행위는 뭐예요? 법률 행위는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를 반드시 전제로 해요 의사 표시를 그럼 여기서 법률 행위가 끝나고 나온 게 그 다음에 배운 게 우리가 의사 표시를 배우죠 그래서 비지니, 통정, 착오, 사기, 강박 개념들을 제가 이야기했던 거고 이게 끝나면 방금 우리가 했던 대리 제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대신하는 제도 그래서 대리의 산명관계, 복대리, 무권대리에서 협의의 무권대리까지 표현대리는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들어왔던 게 무효하고 취소를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나겠지만 2주째 했어요 무효 취소를 그래서 지금쯤이면 사주니까 아마 잊어먹었을 것 같아요 무효 취소를 동영상이라도 한 번 무효 취소는 아주 중요해요 실제는요 무효 취소를 한 번 돌려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우리가 조건하고 기한이 나오는데 이건 안 했어요 우리가 조건 기한은 이렇게 여섯 파트가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민법 총칙이에요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뭐가 있냐면 물권법을 배우는 건데 이 물권법은 51번부터 해서 64번까지 해서 총 14문제가 배정이 돼요 문제술은 대략은 그래요 대략은 어느 날은 15개까지 나올 때도 있거든요 대략은 그렇다 자 그러면 여기를 좀 보기 전에 이걸 잠깐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권리변동을 이야기할 때 권리변동 이 권리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권리가 그렇죠 권리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럼 이 권리가 뭐가 있냐고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물권이었어요 물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던 거죠? 채권이었어요 그럼 물권과 채권이 있죠 물권 채권 물권과 채권의 뭐라고 할까? 어떤 좀 다른 점이 뭐냐 원래 물권은 사람이 여기는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물권이에요 물권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거 이걸 물권이라 하거든요 이게 물권 사람이 물권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그럼 나중에 가면 물권은 반드시 물건만 물권의 객체가 되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는데 물권에서 물건만 객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권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에서 우리 전세금 대출을 받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저당권도 물권이에요 그럼 저당권은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럼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이 원칙이지만 권리도 객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가면 물권의 객체는 물건만 되는 게 아니고 권리도 있지만 거의 90%는 물건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이때 물건은 보통 뭐뭐가 있죠 부동산도 있고 동산도 있잖아요 또 부동산 안에 들어가면 토지 건물도 있는 거고 부동산 학교로는 의제부동산이라고 해서 선박 20톤급 이상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이런 것도 부동산으로 다뤄지긴 하죠 의제부동산이라고 해서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토지하고 건물만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채권은 뭐냐 채권은 사람이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뭔가를 요구한다 이걸 고급지게 급부라 해요 급부 뭔가를 이행을 요구하는 거 이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채권이라 그래요 그럼 채권은 사람이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거고 물건은 사람이 물건을 직접 뭐한다는 거죠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뭐라고요 권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책상과 의자는 수업이 끝날 때까지 누군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돼요? 그게 바로 물건이에요 내가 화장실 갔다 왔더니 누군가 내 자리에 앉아있더라 그럼 나는 그분한테 뭐라고 하죠? 내 자리인데요 비켜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이 사람에게 그건 채권이에요 단지 물건을 바탕으로 청구한다 그래서 물건적 청구권이지만 물건적 청구권은 채권입니다 순수한 의미의 채권은 아니지만 물건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버스를 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버스 기사님은 나한테 버스 요금을 요구할 거예요 버스 요금 달라 그게 바로 채권이에요 그럼 반대로 나는 버스 기사자씨한테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이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잖아요 그게 채권이에요 아들, 딸들이 뭔가 집 나갈 때에 용돈 주세요 만 원만 주세요 그게 채권이에요 원래 채권자는 아닌데 채권자처럼 군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사람이 사람에게 이런 거예요 매매가 됐어요 그럼 매수자는 잔금을 지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등기해 주세요 물건에 채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사람이 사람이니까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으면 누군가의 간섭 없이 나는 그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해요 그렇죠? 그게 물건이에요 보통은 채권 행위가 원인이 되고요 물건 행위가 결과가 되는 형태가 돼요 원인 결과 이해 되나요? 계약을 하잖아요 매매 계약 그걸 채권 행위라 해요 계약을 하면 잔금 달라, 등기 달라 하고 청구할 수 있는 채권 관계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에 따라서 등기를 하면 내 거 소유권이란 물건이 발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채권 행위는 원인, 물건 행위는 결과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만 그러면 물건은 사람이 물건이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그럼 물건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것보다 해볼까? 물건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제 책입니다 이거 제 책입니다 주장할 수 있죠 길거리 지나가다가 내려가서 이거 제 책이거든요 하고 주장할 수 있죠 제 거거든요 소유권이 나에게 있거든요 그 사람은 아무 관계없어 나오고도 그냥 내 물건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야 그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채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구하냐면 채무자 아니면 이걸 특정인에게 주장한다고 하는 거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절대권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건은 절대권이고 얘는 상대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말로 바꾸면 물건은 뒤에 가보면 절대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절대적 효력이 있습니다 절대적 효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멘트 그다음에 여기는 상대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이건 상대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들은요 그래서 나와 있는 건데 자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게 시험에 나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안 나와요 그런데 이걸 기억을 하면 베이스를 깔아 놓으면 물건이나 채권을 접근하는데 시각이 좀 넓어져요 이게 그러면 물건은요 물건은 당사자가 함부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물건 하나 만들까? 계약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만 당사자가 임으로 물건을 만들거나 내용을 변경하면 무효가 돼버립니다 이건 안 돼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물건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물건, 법정, 주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건, 법정, 주의 이런 식으로 물건, 법정, 주의 그다음에 여기 물건, 법정, 주의다 보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강행, 규정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강행, 규정이에요 이건 그런데 반대로 채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채권은요 채권은 계약자유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자유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계약자유원칙 자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건 거의 대분들이 무슨 의미예요? 이무, 규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무규정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죠 이것들이에요 이것들을 보면 나중에 가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손해배상청구권은 물건이니까요 채권이니까요 채권이에요 사람이 사람한테 청구하는 거니까 앞으로 손해배상청구권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이건 사람한테 하는 거지 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나중에 가면 물건의 기에서 발생되는 청구권이 물건적 청구권이고 채권의 기에서 발생되는 게 채권적 청구권 그래요 나중에 나올 건데 그럼 우리가 물건이 뭐가 있냐 이거 해볼게 이거 잠깐 하고 싶게요 이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러면 물건이 있잖아요 이걸 안 써도 돼요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대체 물건을 가지고 놀릴 수 있는 물건이 뭐가 있냐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점유권이라는 게 있어요 점유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본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본권 점유권 본권 그러거든요 이게 본권은 일단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가 그 다음 본권 안에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이 소유권은 어떻게 보면 완전한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볼펜을 사용을 해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빌려줘서 수익을 벌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또는 어떻게 돼요? 처분 필요 없으면 팔아넘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완전한 물건 중 사용수익 처분이 뭔가 제한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안 돼 이것만 돼 뭔가 제한당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한 물건이라 그래요 그럼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고 제한 물건은 그중에 뭔가 제한당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 법률 용어는 그대로 갖다 붙이면 돼요 용어에다가 대리, 대신하는 제도, 의사, 내심의 의사와 외부로 표시하는 의사 법률 행위, 의사 표시, 권리가 변동된다 권리가 물건, 채권이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된다 의미를 그 단어에다가 부여를 해야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따로 외우게 되잖아요 그럼 물과 기름처럼 잘 융화가 안 돼요 섞이지 않는다고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럼 제한 물건은 다시 두 개로 나눠져요 그게 하나가 용익물건이라 그래요 용익물건 그럼 용익물건은 이 용자라는 거 있잖아요 사, 용, 수, 익, 용, 익 이게 따온 건데 용익물건은 뭔가 물건에 사용가치에다가 치중을 돼가지고 만들어낸 물건에요 그럼 여기에 어떤 게 있냐 이렇게 두 가지로 하나가 지상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지여권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상권, 지여권, 전세권 지지전, 지지전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로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담보물건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이 담보물건은 교환가치 물건의 교환가치에서 차관을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당권이 가장 대표주의인데 시골에 있는 32평 아파트는 예를 들면 한 2억 정도, 2억, 3억 정도 간다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32평은 한 5억 정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가치의 차관을 두고서 담보력이 다를 거 아니냐 그걸 교환가치, 교환했을 때 가치 그때 나오는 물건이 하나가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있고 질권, 그다음에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총 물건은 몇 가지가 되냐면 여기 점유권하고 소유권하고 지상, 지역, 전세, 유치, 질권, 저당권 총 8가지가 물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천범위에 들어와 있는 게 그런데 여기 보면 점유권은 안 써도 돼요 부동산도 되고 동산도 돼요 점유권은 그리고 동산이잖아 움직이는 거니까 점유하고 있잖아 이렇게 그다음에 소유권도 부동산도 되고 동산도 인정해 줘요 그런데 여기 지상권이 있죠? 지상권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중 토지만 되죠 건물은 안 됩니다 나중에 가보면 여기도 부동산인데 토지만 되고 여기는 부동산인데 토지하고 건물이 돼요 다 그다음에 유치권은 부동산인데 동산이 들어가요 질권은 동산만 돼요 부동산이 안 들어가요 저당권은 부동산만 돼요 부동산만 돼요 동산이 안 들어가요 객체가 그러면 지금 우리 중개사는 부동산만 중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개사와 관계가 없는 이 동산 이 질권 이 부분은 천범위가 아닌 거야 이게 전당포 같은 거거든요 우리 8가지 물건 중 우리 천범위는 총 7가지만 가지고 시험을 내는 거예요 총 14문제를 그런데 여기서 좀 내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이 점유권 이 부분하고 소유권 이 부분을 보고요 유치권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 파트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잡아놔야 될 부분이고 기회가 되면 저당권까지 좀 잡아놓으면 좋은데 저당권을 하면 확실히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문장도 좀 종합적인 문장이 나오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세 개 정도만 제가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를 가기 전에 줄여볼게요 여기서 하나만 설명을 더 하고 갈까요 점유권 밑에 본권이라는 건 있죠 여기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은 대략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런데 얘하고 얘는 무슨 내용이냐 이게 뭐냐면 점유권은 이따 이야기할 겁니다만 본권이라는 의미가 정당한 권원이 있다 이런 의미예요 정당한 권원 근거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권리의 근거가 내가 그걸 해보면 저희 집사람을 내가 뭡니까 뒤에서 백허그를 해요 이게 뒤태가 예뻐서 괜찮죠 아니 정당하잖아요 그런데 길거리 지나가다가 예쁜 아가씨가 있는데 뒤태가 예뻐 그럼 내가 살포시 안 와 그럼 돼야 안 돼요 그게 본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권이 있다 없다라는 건 정당한 권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거든요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 의자에 앉아서 가거든요 예를 들면 그게 점유권이에요 내릴 때까지는 내릴 때까지는 그 자리를 사실상 지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의자 자리를 그런데 무임 승차하는 사람 있죠 요금을 내지 않고 타신 분들 그건 근거가 없이 의자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본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점유권은 본권이 있든 본권이 없든 상관없이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 점유권을 인정해줘요 그런데 얘들 이 권리는 반드시 정당한 근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도둑놈이 가질 수가 없어요 물건을 훔쳐 갖고 와서 50년 동안 내가 점유했다고 해서 점유권을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제 말 이 되시나요 그 다음에 지상 지역 전세도 그래요 그런데 왜 이걸 내냐면 나중에 가면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본권의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점유의 소는 이걸 점유권에 대한 소송이니까 금방 알 건데 본권에 관한 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보통 본권을 소유권의 어떤 니꼬르 전유물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자 이건 지금 내 거니까 점유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죠 그렇죠? 누군가 훔쳐갔죠 훔쳐가면 나는 점유권을 가지고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거고 폐소를 당한다 하더라도 소유권이라는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소유권을 가지고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거죠 별개의 소송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지금 전세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전세권을 가지고 그런데 도둑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전세권자는 전세권이라는 물권도 가지고 있고 점유권이라는 물권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점유권의 기회에서 나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본권이 뭐예요? 본권이 전세권이죠 그럼 본권, 전세권을 가지고 나가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본권은 소유권의 전유물이 아니라 본권 안에 소유권, 지상, 지역, 전세, 유치 이게 있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잘못 알면 수험생들이 본권하고 소유권하고 네 꼴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된다고 더 넓은 개념이니까 그래서 얘들은 반드시 정당한 권원이 있어야 되고 얘 점유권은 정당한 권원이 없어도 돼요 도둑놈이 물건을 훔쳐 갖고 왔죠 그럼 점유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권은 없죠 원래 없지만 점유권을 인정해 준다고 그래서 이 범죄 안에 못 들어가는 거야 별도로 그러면 이걸 다 하나씩 보는데 여기 가기 전에 원래 서설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중간에 물건 변동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건 거의 대부분이 등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물건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물건법이 그럼 제가 이 서설 부분이 들어올 때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물건이 뭔지 물건의 특성들을 쭉 정리하거든요 물건법정주의, 일문일권주의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물건적 청구권이에요 그런데 이 물건적 청구권은 샴의 요구를 내 5년 동안 빠진 적이 없어요 33회 때도 문제가 배정이 됐었고 곡을 하나 체크를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 뒷장에 내가 이걸 고민하다가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제일 뒷면에 아마 여기 있지 않을까 물건적 청구권이라고 제일 뒷이 4편인가 뒷면에 보면 중간 정도에 물건적 청구권이라고 번호 없이 갖다 놓은 게 있어요 원래 이 물건적 청구권은 제일 앞으로 오는 거예요 제일 앞으로 오는데 고민 고민하다가 제가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지금 이걸 먼저 설명을 하고 쉬었다 오면 그럼 점유권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 이거죠 잠깐 쉬었다 오세요 이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